한국은행이 생활금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금융통합위원회는 어제 공개시장 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을 포함하는 제도 개편을 의결했습니다.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는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생활금고 등 6개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이 포함됩니다. 공개시장 운영은 한은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직접 국채 등 증권을 사고 팔아 유동성과 금리에 영향을 주는 정책 수단입니다.